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드디어 이 베드로에게 성취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눈이 열려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눈이 바뀌어졌어요. 보던 안준뱅이를 보니까 장세기 3장 저주와 운명에 붙잡혀 있구나.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예수는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무 때나 이게 선포해서 안준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체험되어져서 눈이 열린 사람이 선포할 때 크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귀에 두 가지 안 들으셔도 돼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체험돼도 능히 세상을 바꾸는 응답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바꿀 힘을 주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고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가 체험되셨다면 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응답이 왔다 안 왔다 이런 말씀 오늘부터 하지 마세요. 저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무당식으로 종교생활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종교입니다.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체험되면 여러분들 내면이 뒤집어지게 되고 늘 응답은 기도 안 해도 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시간표에 가장 완벽한 축복으로 응답하신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듣고 끝나시면 안 돼요. 실천하심으로 체험하셔라. 반드시 실천하셔라.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세상을 바꾸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한 30초만 짧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경건의 모양만 가진 신자가 아니라 이제 누리는 그리스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참된 증인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체험되고 말씀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번 주 중에 돌아오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밖에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마지막 일정까지 잘 받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